니가 아니면 안 돼 새로 합류하는 MC 네 나 이렇게 하루 한 달을 또 잃려는 소년씨 내 친구들이나 Fx 친구들을 부르고 싶었는데 굉장히 많은 스케줄으로 저희 팀에서 가장 스케줄이 없는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아닌 규현씨를 선택하신 형님의 7년간의 사랑 네 내 모든 가슴이 저는 예성이 혼자 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 원래 있던 프로에요 아 참 참 공연하게만 있는 재주가 있군요 첫 방송을 하러 가는 길에 사고를 여성분들 또 생각할 때 하면 종량을 몇 군데 제가 꽉 잡고 있습니다 뭐 하우춘하씨 이미지하씨 오늘 정말 다 하신 것 같아요 설마 제 첫방을 축하해주세요 다시 음악 바로 가셔야 돼요 음악 거기서 자